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의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24 제자영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 1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또 인터넷 뱅킹으로 그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고 또 단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또 이런 경제적인 축복 보금경제 축복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참 보고 싶고 빨리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이시지만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마가다라빵이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다라빵이 임했던 성령축만의 역사가 여러분 계신 곳과 모든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추관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잘 해야 되지만 영적 거리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위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인만웨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10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때 전염병과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면서 영적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산상수은의 말씀이 나옵니다 수은이라는 것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은이라고도 하고 또 보배와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유한칼비는 산상수은은 굶주린 인생에게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상수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리면서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산상수은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팔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은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에 주신 제자 메시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행복 비전을 날마다 각인뿌리 체질화 하심으로 멋지고 행복한 제자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천국 백성으로 24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추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에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은 다 일시적이고 다 썩어 없어질 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기서 복은 헬라우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바로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썩어질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여덟 가지 행복 비전 중에서 첫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헬라우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로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완전 죄인되었던 나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것이 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감 조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영적으로도 자칫하면 다운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의 말씀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제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일평생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10편 1편 3절에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성경적 형통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행복 비전은 바로 애통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고 즐거운 자가 복이 아니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틀에 갇혀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자신이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그리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잘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남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내 황폐한 심령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집중되지 않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 내 심령을 먼저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애통합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등전 1장 1절 3절 8절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각인뿔이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트를 갖출 때 위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TV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애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은 집에 있다고 해서 맨날 세상적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원교의 어플 그동안 못 봤던 말씀 찾아보시고 또 RUTC TV 말씀 보시고 이제는 내가 놓쳤던 메시지 이 말씀 보시면서 영적 성장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애통은 두 번째 영적 애통은 바로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애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들을 볼 때 애통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도 그 속에 있었는데 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이 헤매는 영혼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영혼들 현장을 붙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신천지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의 영에 씌어서 전혀 영적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하고 많은 불신자들 이단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우리에게 언약적 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령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전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를 자르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한 영업사원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저한테 피부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한 번만 받아보라고 무료라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볼 때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길에도 사람이 없고 미용실에도 사람이 없는데 돈 한 번 벌어보겠다고 그 영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 영업하는 멘트를 들어보니까 그냥 거기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줄줄줄줄줄줄 자기가 뭐 써봐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 하는데 제가 공짜라고 하니까 다 한 번 받아주고 제가 전도지 펴서 복음전 해줬습니다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자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복음전하고 이제 영접은 자기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복음 다 전하고 나니까 저한테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내리면서 그 말은 뭔가 복음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겠죠 한 청교도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리 방황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10편 126편 5절 6절에 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 애통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참된 위로와 이 영혼권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비전을 펼쳐나가는 현장 전도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제노포비아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 제노포비아 현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나 또 직장 사업장에 있는 불신 동료 또 학교의 불신 친구들을 보고 내가 무감각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케줄 만남 가운데 내가 사모늘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품는 영적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내 주변에 불신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증거하는 성경적 행복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일평생 24시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먼저 나 자신의 황폐함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예체질에 빠지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현장과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나도 참 전도자로 쓰임밖에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직분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중육자 성두렘넌트에서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흑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케 본당헌당과 1인 1교회운동 한반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강단에 말씀 주시고 또 새벽 기도의 자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행복 비전을 품고 날마다 참된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24시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정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버지 아니며 날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 일치해질로 빠지는 나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아버지 애통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살리며 현장과 불신자를 바라보며 애통한 맘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도 아버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부어주시고 직분과 사약을 등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하나님 날의 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유자, 성도, 랩런트들 하나님 아버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삼서미세의 응답 24시자의 응답 다 누리게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흑암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삼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중단없이 본당 헌당에 매진하여서 아버지 인생 작품 남기게 하여 주시고 1인 1 교회 운동으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시며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